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로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0 수능 대비 지구과학2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만의 모의고사는 너의 만점을 의심하지마 이거 약자인데 어쨌든 너만의 모의고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박선희고요. 선생님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메가스터드 온오프라인 강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감사하게도 수능 전과목 말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진영인데 진영이가 열심히 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점 받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강의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거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일단은 모의고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시즌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4회, 4회 이렇게 나왔는데 시즌 1은 9월 말쯤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좀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즌 1에 1회, 1회차 좀 어렵습니다. 1회차는 선생님이 파일로 첨부를 해주도록 할게요. 1회차는 지금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보면 꽤 재미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즌 2는 10월 중순쯤에 4회 모의고사를 낼 건데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좀 늦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설지는 추후에 게시판에다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재 소개. 너만의 모의고사 시즌 1. 그래서 기출 변형하고 자작을 한 2대 8 정도로 넣었어요. G2는 어차피 모든 게 기출 문제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G2 하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갖다 제작을 했고 실물을 보시면 실물 봉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만의 모의고사. 이건 지구학 1인데 색깔이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거랑. 어쨌든 봉투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작을 해놨고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내용물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가. 4회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원별 재구성 모의고사.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이 단원별 재구성 모의고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4회치가. 이제 4회 분량이 들어가 있을 텐데. 4회 분량을 아마 이 쪽에 있을 거예요. 4회 분량을 단원별로 다시 소팅을 했어요. 단원별로. 그런 다음에 선지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단원별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 여기 OMR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알겠죠? OMR 연습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OX 문제를 좀 만들었는데 이거는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교제는.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수업시간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파이널 모의고사의 부교제예요. 이게 이제 OX입니다. OX 빈칸. 되게 크죠? 그죠? 책이. 그래서 올해는 좀 두껍게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개년 기출 이종교과서 2020 EBS 해가지고 한 1400개 정도의 문항을 수록해서 이 정도 비율로 문항을 갖다가 얘기했고 전문항 출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문항 보시면 뒤에 출처가 있어요. 뭐 수능 특강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뭐 어디에 내용 몇 교과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출처가 다 있으니까 그 출처를 보시고 여러분들 아 이게 어느 문제에 있었구나. 판단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출처를 집어넣어야 앞뒤 맥락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처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림도 좀 집어넣느라 좀 두꺼워졌어요. 원래는 포켓 사이즈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잘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쓰실 때 이거 쓰실 때 여러분들 이게 블라인드 커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답이 있거든? 그걸 가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알겠죠?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거. 그래서 G2OX 교재는 이미 교재가 나왔어요. 모의고사도 먼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긴 뭐 도움이 안 되는 교재를 제작할 리가 없죠. 그렇죠?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 푸시고요. 틀린 문항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기본. 먼저 풀고 들어야지. 두 번째. 왜 틀렸는지 개념서 찾아봐야 돼요. 개념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개념서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개념서 찾아보고 내용에 빈 곳이 있는가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설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순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설강의 통해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설서만 보고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설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요즘 수능이 트렌드예요. 자신만의 논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개념을 갖다가 대놓고 빡 물어보진 않아. 물어볼 때 이 개념이 왜 나왔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갖다 물어봐요. 혹은 이제 자료 해석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면 자신만의 논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문항을 풀 때 선생님이 모의서 문항을 풀 때 그런 것들을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거니까 그런 내용대로 여러분들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념 담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G2는 여러분들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나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개념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 잡고서는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수능 이제 지금 선생님 이거를 촬영하는 게 9평 끝나고인데 9평에서 수능 사이의 기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특히 G2하는 학생들 아무래도 콘텐츠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열심히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와서 수능날 같이 웃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티스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